사람들이 왜 이렇게 체중을 명령한 겁니까?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됩니까? 아저씨 밀지 마시고 아저씨 뭘 방해 안 해? 이 사람이 또 시각하네? 이곳에 아저씨 내가 뭘 방해하십니까? 그분이 하고 물어봤는데 손대지 마세요 아저씨 체중을 명령한 당신은 누구야?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왜 사복이 있고 지금 범죄 현장도 아닌 것으로 체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까? 지금 범죄하고 있잖아요 업무 방해하고 있잖아요 나를 왜 체중하라고 명령했습니까? 불법 공선에... 아저씨 여보세요? 아저씨 나를 왜 체중하라고 명령했냐고요? 얘기해 보세요 아저씨 얘기해 보십시오 뒷짐 주고 뭐 하는 겁니까? 시민이 왜 군림하는 게 경찰이냐고요? 경상도에서 왔어 경기도에서 왔어 전라도에서 왔어 시민이 왜 군림하는 게 경찰이냐고요? 어? 시민이 정당 범죄 현장은 어떻게 해? 공모 보답이에요? 야 우리 뭐... 우리 뭐 자고 있었나 걸어봐 아저씨 내가 무슨 법법을 했습니까? 내가 무슨 법법을 했냐고 내가 무슨 법법을 했냐고 욕하지 마세요 야 욕하지게 된다 우리 왜 욕하지게 된다 욕하지게 된다 미쳤어 맞아 맞아 맞아